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부동산공시법 이번 시간에는 지적공부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지적공부에 대해서는 최근에 에 이것도 매년 빠지 않고 나오는 부분이 아 지적공부 등록사항 문제하고 보관 반출 문제 그리고 어 지적공부 복구 이 세가지가 이제 31회 작년 시험에서 출제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항상 지속적으로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등록사항 부분을 특히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시중에 각종 뭐 암기 목록에서 이렇게 몇 글자씩 따서 암기하지만 그것보다는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적공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우리 기본 교재 269페이지를 피시면 지적공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지적공부는 크게 자 우리 용어정에서 공부할 땐 가시적 지적공부다 또는 불가시적 지적공부 이렇게 나눴어요 가시적이냐 불가시적이냐 용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본 개념에서 가시적이다라는 것은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육안으로 보인다 왜 육안으로 보이느냐 종이 위에 썼다는 거죠 자 불가시적 눈에 안 보인다 왜 눈에 안 보이느냐 이것은 종이 위에 쓰지 않았기 때문에 즉 전산처리된 지적공부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가시적 지적공부 그래서 지적공부는 우리 용어정에 총 8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8가지 그 중에서 가시적 지적공부가 7가지 전산처 된 거니까 여기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 8가지가 있는 건데 이 가시적 지적공부는 이것은 첫째 우리가 대장이라고 했을 때 이 대장은 가장 좁은 의미 협의로 얘기하면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입니다 여기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 두 가지를 가시적 협의대장이라고 제일 좁은 의미 협의대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별의 실익은 연역적인 차이밖에 없습니다 연역적인 차이라는 것은 처음에 토지대장을 만든 계기가 일제시대 1910년 한일합방이 되고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면서부터 토지대장과 지적도가 만들어진 것이고 토지조사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1918년부터 일제가 임야조사사업을 실시했어요 그래서 그때 임야대장과 임야대장과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구별의 실이 크게는 없고 연역적인 차이밖에 없습니다 굳이 차이가 난다면 임야대장 등록지는 지번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협의대장에다가 넓은 의미 즉 광의대장이라고 넓은 의미 대장이라고 하면 여기에 공유지연명부 그 다음에 대지권등록부 이 두 가지를 더 추가시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포함해서 광의의 대장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대장이라면 일반적으로 이 네 가지가 넓음이 대장인데 그 중에서 그냥 보통 대장하면 이 두 가지를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장과 도면으로 나누었다 도면 도면이라는 것은 그림으로 그렸다는 거죠 도면 이 도면은 지적도와 임야도가 있어요 이 도면도 지적도면을 줄여서 도면이라고 합니다 지적도면을 줄여서 도면 그래서 여러분 지적도와 지적도면은 다른 것이죠 지적도면을 줄여서 도면이라고 하는 것이고 지적도면 안에 지적도와 임야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대장과 도면으로 나눠지고 이 중간에 즉 대장 형식의 대장과 도면의 중간 성질을 가진 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입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래서 이것을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대장 형식의 도면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중간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7가지를 가시적 지적 가시적이다 눈에 보인다 왜 보이느냐 도면 위에 종이 위에 썼기 때문에 불가시적이다 안 보이는 이유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는 직접적으로 안 보인다는 얘기죠 전산 처리했다 저장 매체에 저장됐다 지적 파일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전산화 시킨 거죠 표현은 정보처리 시스템에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 그러면 이 종류는 지적 공부 종류가 총 8가지가 있어요 지적 공부는 8가지 이 8가지를 빼놓고는 지적 공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문제는 다음 중 지적 공부 아닌 걸 찾아라 그러면 여기 8가지가 아닌 걸 찾으면 된다 했고 용어정에서 제가 설명드릴 때 지적 공부 8가지 기억하라 했죠 그 중에서 5가지는 먹고 들어간다 했습니다 토지 대장과 지적도는 세트로 같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토지 대장 지적도 그 다음에 임야 대장 임야 돈 같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럼 4가지를 이미 우리는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전산 처리한 것 즉 전산화된 지적 공부 이건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알아야 될 건 이 3가지 공대경, 공유전명부, 대직권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 3가지만 추가시키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지적 공부 8가지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것이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유형이 뭐라고 했어요 등록상 각 지적 공부별로 10여가지 등록상이 있어요 이거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래서 단순 암기보다는 여기에 등록상을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우리 기억에 오래 남고 또 실제 시험장에서 써먹을 수가 있느냐 그것을 중심으로 정리해 주겠습니다 자 먼저 모든 지적 공부에 다 공통사항이 있어요 다 모든 지적 공부의 공통사항 그래서 이것은 뒤에다가 제가 다 공통사항 중에서 뭐가 있느냐면 고유번호 고유번호 이 고유번호는 모든 지적 공부의 아 고유번호의 소재지번이죠 잠깐만요 제가 이렇게 고유번호하고 소재지번 그래서 이 소재지번은 모두 다 공통입니다 공통 모두 공통이다 그래서 소재지번이 결정되어야 토지가 특정이 되기 때문에 모든 지적 공부의 소재지번은 공통사항으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많이 시험에 나오는 것이 고유번호입니다 이 고유번호는 총 19자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건 도면 빼고 다 있어요 도면이라는 것은 지적도 임야도죠 이 두 가지를 빼고 이 두 가지를 빼고 여기에 고유번호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면에만 없어요 도면에만 지적도 임야도 없는 게 뭐냐 고유번호다 총 19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19자리 구성까지 알아둬야 됩니다 19자리 구성 그래서 이 고유번호 역할은 각 필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필지에만 다 부여한 번호인데 이것은 토지를 특정화시키고 검색키 역할을 한다 그리고 토지를 분류, 색출하는 데 용이하다 구성은 총 19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 19자리의 구성까지 알아둬야 된다는 겁니다 이 19자리 구성은 맨 앞에 10자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11번째 한 자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8자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맨 앞에 나온 10자리는 이것은 행정구역 표시라고 해서 즉 소재에 해당되는 겁니다 소재, 행정구역 표시 그 다음에 뒤에 8자리는 지번이야 지번 그래서 맨 앞에 나오는 소재하고 10자리 끝에 지번이 붙어 있는데 지번 8자리 중에서 4자리가 본번이고 뒤에 4자리는 부번이다 여기서 본번과 부번을 합쳐서 8자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토지 지번이 123의 1이다 그러면 8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뒤 숫자에서 앞에다 0을 붙이는 거예요 0, 1, 2, 3, 0, 0, 0, 1 이렇게 지번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10자리 행정구역 표시인데 이건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별로 각 행정구역의 번호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 10자리가 어느 지역이냐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10자리 나오고 그러면 11번째 한 자리 이게 중요하다는 것 이 11번째와 10자리 구별은 이 사이에 대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숫자 다음에 딱 연결된 다음이 11번째 숫자인데 이게 한 자리가 나오는데 이게 무엇이냐가 제일 중요해요 이게 1이냐 2냐 이것만 알면 됩니다 여기 1로 시작될 때는 토지대장과 지적도가 만들어져 있으며 2로 시작할 때는 임야대장과 임야도가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11번째 숫자가 1이냐 2냐를 구별을 잘 하시면 됩니다 11번째 1일 땐 토지대장 등록지요 2일 땐 임야대장 등록지다 그리고 물론 폐쇄된 것은 8번과 9번도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몰라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유번호에 관련된 고유번호에 관련된 어떤 코드가 나타나는 내용을 아셔야 되는데 앞에 10자리 행정구역 표시 11번째에 나오는 한 자리가 대장구별 즉 지적공부 구별하는 식별 부호고 뒤 8자리가 지번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유번호의 구성까지 알아두시는데 첫째 고유번호는 도면 빼고 다 있다 도면 빼고 다 있다 그러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 경계점, 좌표 등록까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실 것이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소유자에 관한 사랑, 부분적으로 공통된 부분이라고 보여야 되겠죠 소유자 표시, 소유자와 관련된 거예요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소유권 변동 원인과 그 날짜 여기까지 포함된 겁니다 이 소유자는 넓은 의미 대장, 즉 이 넓은 의미 대장이라는 건 이 네 가지를 말한다겠죠 여기 그래서 이 위에 등록상을 볼 때 소유자에 관한 부분은 여기까지 다 있는 거예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에는 소유자에 관련된 부분, 즉 소유자의 인적사항인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소유권 변동 원인 소유권 변동 원인과 원인 일자 원인 일자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즉 소유자 인적사항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넓은 의미 대장인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이며 경계점 좌표 등록부와 도면에는 소유자 인적사항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일단 기본사항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각 지적궁별 특이한 거 꼭 기억할 것이 한 두세 개 정도만 일단 기억해 주면 됩니다 먼저 토지, 임야대장 하면 여기 가장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 토지 면적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면적, 미터, 볼서, 제곱미터를 표시하는 면적, 토지, 임야대장 이렇게 협의대장이라고 여기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결 때 면장 이런 말 쓸 때 면적은 장, 이 장이라는 말 쓰는 건 협의대장을 말하는 겁니다 면장 이런 말 쓰기도 하죠 면적을 꼭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기억할 것이 뭐냐 토지, 임야대장, 애만 고유한 거라고 보이죠 여기만 있는 것 중에서 지목을 정식명칭으로 쓴다 지목을 정식명칭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지목은 약식 부어로서 도면에 들어가지만 정식명칭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여기예요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게 토지 이동 사유 토지 이동 사유 즉 몇 년, 몇 월, 몇 친날 분할이 됐다든가 합병이 됐다든가 지목변결이 됐다든가 이런 것은 협의의 대장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전형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고 이거 말고 개별 공시가나 이런 몇 가지 또 있지만 전형적인 것, 면적, 지목을 정식명칭으로 기록한다 토지 이동 사유 이것은 협의 대장에만 있다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전명분 용어에서 알듯이 이 토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 하나인데 여러 사람 소유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나눠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소유권 지분이라는 것이 나와요 소유권 지분 소유권 지분을 기억해야 되는데 특히 소유권 지분 관련해서는 대직권 등록부도 같다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대직권 등록부는 지상에 아파트 같은 구분 건물이 있다 했죠 그러면 그 토지는 아파트의 밑에 있는 토지는 어느 한 사람이 소유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아파트 전 주민들이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유권 지분이 나가고 다만 대직권 등록부에는 이거와 달리 추가되는 게 있어요 이것은 등기법상 대직권 등기를 하게 되면 토지와 건물 일체로 취급한다 했죠 그래서 대직권 등기 후 우리 지적공부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이 대직권 등록부에만 들어가는 거 건물과 일체가 된 대직권 비율 분리처분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대직권 비율 그 다음에 이게 아파트 중에서 건물 명칭 어떤 아파트인가 이 건물 명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몇 동 몇 호인가 이걸 전유부분이 건물 표시 전유부분 건물 표시 이 세 가지는 대직권 등록부 여기서 아주 특이한 거예요 다른 데는 없습니다 소유권 지분은 둘 다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원래 공유지원 명부에 나오는 거지만 대권 등록부에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것은 이것은 경계점의 값을 좌표로 등록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작성 비치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 사업한 지역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실시하고 지역 확정 측려한 지역에서는 반드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만들어 놓아야 되는데 이 경계점 좌표 등급의 특이한 것 이것은 세 가지 기억해야 돼요 부호, 부호도, 좌표 이건 딴 데 없습니다 부호, 부호도,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계점 좌표 등록상을 물어본다면 여기서부터 소재 지분은 다 공통이다 소재 지분은 모두 공통이다 다 기본적으로 들어갔죠 그 다음에 고유번호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소유자 표시는 안 들어가죠 여기 없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특이한 거 부호, 부호도, 좌표 이거 기억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적도와 임의하도 우리가 이걸 도면이라고 한다고 해요 도면, 도면에서는 제일 먼저 실제 무엇을 기억하냐면 토지 경계를 기억해야 돼요 경계, 경계는 도면에 고유한 거 다른데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응용해서 문제를 날때 공인중개사업이 값이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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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게 토지 대장을 보면서 경계를 설명하였다 이렇게 하면 완전히 틀린 말이죠 이것은 지적공부 등록상을 묻는 문제예요 즉 토지 대장에는 경계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면에만 나오니까 지적도와 임의하도 이 도면을 보고선 경계를 설명하는 거지 대장을 보고 설명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지적공부 등록상을 물어보는 문제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도면에는 뭐가 있냐면 색인도라 얘기해요 색인도, 조금 이따 책에서 제가 설명할 겁니다 도각선 좌측 상단에 십자가 표시로 표시한 색인도 도면의 연접 순서 관계를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각선, 도각선 수치는 도면 외곽 테두리선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수치락에서 사각형이 우측 상단과 좌측 하단 모서리에 쓴 숫자인데 이 도각선 수치를 가지고 도면 전체의 넓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면적,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건축물의 위치나 건축물의 위치, 또 지적기준점, 건축물이나 지적기준점, 위치 이런 것들도 등록상에 대며 기타 지목을 약식, 부호를 한다든가 이런 몇 가지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출제되는 것 중에 특유한 것 각 지적공부에 특유한 것 중에서 여기 빨간 글씨로 쓴 것들을 잘 알아둬야 됩니다 그리고 고유번호 이걸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소재지번은 모두 공통이다 여기 도면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소재지번은 모든 지적공부에 다 공통입니다 이것은 소재지번은 모두 공통이요 그 다음에 고유번호는 도면 빼고 다 있어 그 다음에 소유자인적상, 소유권 변동 원인과 날짜 이것은 넓은 이미 대장에만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모두 공통, 소유지번 고유번호는 도면 제외한 나머지 그 다음에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소유권 변동 원인과 날짜는 이 광이 대장, 이 네 가지만 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 빨간 글씨로 쓴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기서 이 도면에 관련된 걸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자 277페이지 표시면 지적도와 임야도 그림이 나오죠 간단한 양식 그림 자 이렇게 도면에는 각 필지의 경계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 검정선이 경계를 표시하는 것이며 그 다음에 278페이지에도 지적도가 나오죠 그래서 이 지적도가 약간 다른 면인데 자 여러분들이 지금 도면을 제가 간단히 부연 설명하면 자 278페이지에 나온 지적도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도면 보면 이렇게 바깥에 테두리선이 있고 이걸 도각선이라고 봅니다 도각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상단 좌측 상단에 이렇게 표시된 색인도가 나와요 이걸 색인도 만약 3, 4, 5 이렇게 썼다면 이 도면이 현재 4번 도면이다 색인도 이게 색인도 색인도 4번 도면에서 왼쪽을 보려면 6번 도면을 차지하고 오른쪽을 찾아보면 7번 도면 아래는 5번 도면 위는 3번 도면을 찾아간다 이런 얘기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어느 지역이 지적도다 이렇게 썼을 겁니다 지적도다 이것을 이제 이걸 제명이다 제명 그 다음에 이 바깥 테두리선 이것을 우리가 이 테두리선을 도각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각선 그리고 이 안에 물론 각 이제 토지 경계를 표시해야죠 이렇게 경계 필지가 나왔다면 이런 식으로 토지가 나왔다 그러면 이걸 안에 있는 걸 만약 10번지 토지 대다 이게 이제 경계가 됩니다 경계 이 경계나 도각선은 0.1mm 두께로 그리도록 사무처리기 중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지적도가 지적도가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지역의 지적도가 있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의 지적도가 있는데 여러분 교재 278페이지 나온 지적도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의 지적도입니다 그럼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의 지적도는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된 지역의 지적도는 어떤 특색이 있느냐 이건 세 가지 특색이 있다는 거예요 일반 지역의 지적도와 다른 특색이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면 첫째 제명 다음에 가로 열고 좌표라고 썼다 이거 시험에 최근에 자주 나왔습니다 자 이게 이거 제명이라고 한다고 했죠 제명 다음에 여기 가로 열고 좌표라고 써줘야 됩니다 그림은 여기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자 278페이지 나온 그림 중에서 지적도죠 거기다 지적도란 제명 다음에 가로 열고 이렇게 이 말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여러분 교재를 참고로 보시면서 제일 크게 보이는 게 있어요 가운데 보면 79의 1 대라고 쓴 토지가 있을 겁니다 그 도면을 보고 설명드리면 만약에 여기에 79의 1 대라고 쓴 게 있을 거예요 그럼 이 토지가 있을 때 이게 이제 모양을 여러분 교재를 보면 생각해 보세요 이게 79의 1 이거 지번이죠 이거 지목을 나타냅니다 그럼 여기에 숫자들이 있어요 여기 숫자 선후에 전부 다 숫자들이 쓰여 있을 겁니다 이게 뭐냐 이게 요전부터 요전까지 즉 경계점 간의 거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경계점 간의 거리 여러분 교재에서 79의 1 대에서 북서쪽이 50점 사이 거기서 교재가 요게 다시 그림을 거기에 참고로만 이렇게 보세요 요 토지가 요렇게 표시되어 있다 79의 1 대 근데 여기서 요 북서쪽 요게 50점 사이다 이렇게 썼다는 것은 요점에서 요점까지 거리가 50m 42cm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거기 경계점 간의 거리를 표시한 것이고 그러니까 요 이쪽에서 요기가 5.0 5m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전부 다 이걸 측정해서 cm 단위 즉 소수 둘째 자리인 cm 단위까지 표시해 준 겁니다 그래서 요 경계점 간의 거리 두 번째가 경계점 간 거리를 일반 지적도에는 없는 겁니다 경계점 간 거리를 등록했다 즉 cm 단위인 소수 둘째 자리까지 미터법을 쓰니까 요 미터법을 쓰니까 요것은 결국 소수 둘째 자리까지다 예를 들어서 50점 사이라는 건 50m 42cm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 자 경계점 좌표 등 작성 지역의 특징이 첫째 제명 다음에 좌표 경계점 간의 거리 그 도 이 바깥에 있는 선을 도각선이라고 말씀드렸죠 요 도각선의 아래쪽에 뭐라고 쓰였냐면 이 도면에 의해서 측량할 수 없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세 번째 도각선 우측 하단에 이 도면에 의해서 측량할 수 없습니다 라고 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아래에 이 도면에 측량할 수 없다 세 가지 특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요 제명 다음에 좌표로 썼다 경계점 간의 거리를 등록한다 도각선 우측 하단에 이 도면에 측량할 수 없다 요 세 가지 특징이 나오는 것은 일반 지역의 지적도가 아니라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작성 비치된 지역의 지적도의 특색이다 요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최근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도각선 바깥에 두시는 도각선이라고 했죠 도각선 우측 상단 요 모서리 좌측 하단 모서리 요게 숫자를 쓴다는 거예요 이걸 도각선 숫이라고 하는데 이 도각선 수치는 뭐냐면 요 네모진 사각형이 있다 그럼 여기에 가상의 축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이해하기 편합니다 이렇게 축이 있다 x축 y축이 있다 그러면 원점에서 볼 때 요 점이 좌표값 요 점이 좌표값을 표시해주면 이 사각형 전체의 넓이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요 점이 x축값을 x1 요 점이 x축값을 x2 요 점이 y축값을 만약에 y1 요것을 y2라고 했을 때 만약 요 점과 요 점의 값만 알면 이 전체 사각형의 넓이를 알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요 가로 길이는 원점에서 먼 거리에서 가까운 거리를 빼면 가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 길이를 a라고 했을 때 a는 x2-x1 그 다음에 요 세로 길이를 b라고 했을 때 자 세로 길이는 원점에서부터 먼 거리에서 y2에서 가까운 거리 y1을 빼면 세로 길이가 나옵니다 y2-y1 그러면 전체 지적도의 넓이는 어떻게 거냐 지적도의 넓이 면적이라고 하죠 전체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 단위는 직접 제곱미터가 되어버려요 1대 1로 대응되는 점이기 때문에 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요 도각선 수치를 알면 곧바로 도면 전체의 면적을 자동으로 계산한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참고로 278페이지의 지적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지역 지적도를 보시면 도각선 우측 하단에 여기에 뭐라고 썼냐면 249,400 이렇게 써 놨죠 249,400 그 다음에 이쪽 세로축에는 145,400 이렇게 써 놨죠 이렇게 145,400 이렇게 써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114,500이죠 114,500 114,500 그리고 이쪽에도 보면 좌측 하단에 보세요 세로축에는 114,000 여기에는 세로축에 114,000 그 다음에 가로축에는 뭐라고 써 놨어요 289,000 이렇게 써 놨죠 249,000 249,000 그럼 여기서 읽으실 때 어떻게 읽으시면 되냐면 요거는 요게 바로 쭉 따라 Y축에 만나죠 그래서 요게 Y2의 값이다 생각하시고 요것도 가로축에 쓴 건 세로축의 좌표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즉 요 먼 거리 249,400에서 249,000을 빼면 이 세로 길이는 400이 나온다 그 다음에 가로 길이는 114,500에서 124,000을 빼면 요것은 가로 길이는 500이 나온다 그러면 이 가로 길이가 얼마냐 지금 500미터 세로 길이가 얼마냐 400미터 그럼 이 전체 지적도의 넓이가 얼마냐 400 곱하기 500이니까 20만 제곱미터 요렇게 산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도각선 수치를 보고 도면 전체의 면적을 산출할 때 쓸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과거에 14일 때도 나왔죠 박스를 주고 여기서 도각선 수치다 이 도면 전체의 면적이 얼마냐 이렇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도각선 수치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요 두 점이 좌표 값을 말하며 이것을 알면 도면 전체의 면적을 자동 산출한다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이 도각선 수치를 가지고 지적도의 축척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축척은 이 지적도가 규격이 가로 40cm, 세로 30cm 규격으로 만듭니다 지적도의 정규격은 가로 40, 세로 30 그러면 가로가 40cm 그런데 도면은 40인데 보세요 실제 거리 500m로 나왔죠 500m가 도면에 40cm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500, 실제 거리 500m 이것이 도면에 40cm로 줄어들었다면 거리 비율을 보라고 하면 다 축척이라고 그래요 축척을 계산할 때 도면에 축척을 계산할 때 얼마나 줄였느냐 이거예요 실제 거리 분의 도상 거리 비율이니까 실제 거리 500m를 통일해야 되겠죠 cm 단위로 1m는 100cm입니다 그러면 축척은 500m를 cm로 계산하니까 곱하기 100 하니까 5만 cm, 세로가 40cm 가로가 40이라겠죠 그러면 500m 분의 100cm 저기 40cm는 이걸 약분하면 얼마가 됩니다 그래서 500분의 1이다 축척은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예요 실제 거리 비율이 축척이기 때문에 이건 세로축 길을 계산한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 도각선 수치를 가지고 도면 전체의 면적을 알 수 있었고 또 축척도 산출이 날 수 있다 이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가로값, 세로값이 어디냐를 잘 보셔야 돼요 이 가로축에 쓴 것은 세로축의 y2 세로축의 y1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로축에 쓴 차이가 먼 거리에서 가까운 거리 빼니까 전체 세로 길이가 나왔고 이 세로축에 쓴 것은 오히려 가로의 길이를 계산할 때 이게 x2, 여기는 숫자를 따라 내려오면 x축하고 만나죠 x2-x1 하니까 가로 길이가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서로 같은 쪽에서 빼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걸 빼면 세로 길이 여기에서 이걸 빼면 가로 길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면 전체의 면적을 계산할 때 쓰는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여러분이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정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건 해마다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가시적지적공부가 불가시적지적공부 나뉠 때 그 자체는 눈에 안 보이는 거죠 화면으로 우리가 보기 전에는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것이고 등록사항을 볼 때는 가시적인 것은 그대로 전산화되어 있으니까 따로 불가시적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암길 필요는 없겠죠 이 가시적지적공부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지역공부가 공통상 어느 지역공부에 무엇이 등록되어 있는지 알려면 지역공부가 특정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소재지번은 다 공통이야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이게 소재 몇 번지 토지냐라고 토지 소재지번이 정해지면 토지는 특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지역공부의 공통상은 소재지번이다 그 다음에 공통성이 많은 것 중에 고유번호를 꼭 기억하겠죠 고유번호 이 고유번호는 총 19자리 수로 구성되어 있다 이 19자의 구성까지 알아라 앞에 10자리 행정구역 표시다 11번째 숫자 한 자리가 바로 대장식별 번호라고도 하는데 이게 1일 땐 토지대형과 지적도 2일 땐 임야대장과 임야도가 만들어지더라 뒤에 8자리는 지번을 나타낸다 그래서 앞에 소재 뒤에 8자리 지번 소재 지번이 앞뒤로 배열되어 있죠 앞에 4자리는 본번이고 뒤에 4자리는 분번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 표시는 이것은 넓은 대장인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의전명부 대지권등록까지 나오는 겁니다 소유자 인적상 성명 주소 등록번호 만약 법인이라면 법인 명칭 법인 등록번호 법인 본점 소재지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소유권 변동 원인과 날짜 이것도 소유자 인적상과 연결돼서 소유권 변동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광의 대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자 인적상 관련된 것 이것은 경계점 좌표 등록번호 도면은 없어요 그리고 나서 공통사항을 기억할 때 토지 임야대장 즉 협의대장이라고 하죠 면적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면적 지몰 정식 명칭을 쓰고 토지 이동 사유 몇 년 이게 도면에 그냥 사유라고만 나오는데 이게 토지 이동 사유입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분할됐다 합병됐다 지몰 변경 생겼다 이런 내용을 써주는 겁니다 자 공의전명부 대지권등록부는 소유권 지분은 공통이지만 첫째 소유권 지분은 공의전명부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대지권등록부는 토지는 공유인데 그 지상에 아파트 같은 구분건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건물은 대지권등이라고 하기 때문에 건물과 일치가 돼서 분리처분할 수 없는 그 대지권비유를 써주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 이름이 뭐냐 건물 명칭 몇 동 몇 호인가 전입원 건물 표시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등록부는 이건 전국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일부 지역 즉 도시개발사업 등을 실시하고 지역 확정 측량한 지역이죠 여기에 부호 부호도 좌표 여기밖에 없습니다 도면 하면 첫째 경계 이렇게 경계점과 직선 연계한 선을 경계라 하겠죠 이 안에 들어있는 경계들 그래서 이거 이런 선들 이게 경계입니다 경계 그 다음에 색인도 이 위에는 색인도 도면 연접 순서라 하겠죠 그 다음에 도각선과 그 수치 바깥 테두리선 이게 도각선이라 하겠죠 그리고 여기 우측 상단 모서리 좌측 하단 모서리에 쓴 것을 도각선 수치 도각선 수치라 하면 도면 전체의 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하겠죠 건축물학 기타 지적기준점 위치 지적기준점 위치 이런 것들 위치라고 합니다 위치 건축물 위치 명칭은 대지권등록부 위치는 건물 위치는 도면 이걸 기억해 주면 됩니다 이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책에서 간단히 체크해 드리죠 270페이지 보면 거기 도표가 나올 겁니다 지적공벌 등록상 이건 암결하고는 게 아니라 이거 우리가 도면을 봤다 해서 이 도표를 봤다 해서 실제 시험에 응용할 수는 없죠 왜? 이걸 머릿속에 다 넣고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이걸 기억하고 생각해야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나온다 했죠 그래서 조금 이따 기출 문제를 보면서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270페이지에 보면 토지대장, 임해대장 이걸 협의대장이라고 했습니다 거기 양가로 3번에 보면 물적 편성주를 취하고 있어서 필지마다 하나의 카드를 만드는다 이렇게 써 봤죠 이거 정도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271페이지 대장 등록사항 이 토지, 임해대장 여기에 대해서 등록사항 중에서 필요적 등록사항이 쭉 11번까지 쭉 설명이 돼 있죠 이거 말고도 기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여기 나열된 것 중에서 3번에 지목을 정식 명칭으로 쓴다 4번에 동그라미 4번 보시면 면적을 제오미터로 표시한다 이런 것 정도 기억해 주셔야 되고 소유자 성명, 명칭, 주소, 주민번호 이런 것들은 넓은 의미 대장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6번에 고유번호라고 있죠 고유번호는 그 고유번호에 대해서는 271페이지 하단에 설명이 돼 있어요 기능, 구성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자릿수별로 어떻게 표시하나 이거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에 토지이동사유 그 다음에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원인 보통 소유자가 변경된 날은 등기 접수일자를 말합니다 등기를 마치면 접수한 때 소유자가 변경된 날이기 때문에 등기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대장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협의대장인 토지대장, 임야대장에서 여기만 있는 것 중에 여기 주의할 게고요 자 거기 3번 면적 그 다음에 지목을 정식명칭으로 쓴다 아 이거 4번 동그라미 3번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토지이동사유는 거기 10번에 가면 토지이동사유가 나와 있죠 이런 내용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72페이지로 넘어가면 거기 양식이 간단히 나와 있죠 그 다음에 273페이지 보시면 자 토지이동사유를 등록한 지적공부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토지이동사유를 등록한 지적공부하면 항상 이 둘 중에 하나를 찾으면 돼요 토지임야대장 이렇게 찾아내면 됩니다 그 다음에 273페이지 보시면 공유지연명부 자 소유자 2인 이상일 때 작성한다 등록사항 중에 주의할 건 3번에 나온 소유권 지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식은 274페이지에 양식이 간단히 있을 겁니다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대직권등록부는 274페이지에 보시면 대직권등기를 하고 나서 작성하는 장부다 이렇게 나와 있죠 등록사항 중에서 거기 3번에 대직권 비율 4번에 건물 명칭 그 다음에 전유분 건물 표시 5번 이렇게 3, 4, 5 이거를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다른 지적공부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275페이지 가면 지적도, 임야도 이게 도면이라고 하죠 도면 도면 그래서 이 도면은 지적도, 임야도를 말하는 것이고 지적도면을 줄인 겁니다 그 다음에 276페이지 펴보시면 지적도, 임야도의 축척이 나올 거예요 축척 이 축척도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면 전체 축척은 지적도에서는 7가지를 써요 7가지 임야도에서는 3가지 2가지 씁니다 가장 큰 것이 500분의 1 그 다음에 600분의 1 5, 6, 30 대략 3,000분의 1 써 놓고 500분의 2분의 1 또 줄입니다 절반은 1,000분의 1이죠 600분의 1 절반을 줄이면 1,200분의 1 이걸 다시 한 번 줄이면 2,400분의 1 3,000분의 1 한 번 줄이면 6,000분의 1 이렇게 해서 총 지적도에 쓰는 축척은 총 7가지 2개 3개 2개 총 7가지를 다 씁니다 일반적인 건 1,200분의 1 일반적인 것이고 경계점 좌표 등록 작성지 지적도의 축척이 원칙은 500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임야도는 1과 중에서 이 두 가지만 써요 임야도는 3,000분의 1과 6,000분의 1 두 가지만 쓰는데 6,000분의 1이 일반적입니다 지적도는 축척 총 7가지가 있다 500, 600, 3000 써놓고 500분의 1 1,000분의 1 600, 1200, 2400 3,000, 6,000 다시 500, 1000, 600 1200, 2400 3,000, 6,000 이렇게 총 7가지 축척을 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적도의 축척은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각선에 대해서 이제 거기 2번에 양가로 2번 276페이지 중간쯤에 도각선이 나오죠 거기 2번에 양가로 2번에 도각선 가로 40cm 세로 30cm 규호로 작성한다 이건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큰 4번에 등록사항 중에서 양가로 4번 경계 경계 꼭 기억하라겠죠 경계 그 다음에 5번에 색인도 색인도 기억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에 도각선 및 그 수치 도각선 및 그 수치라는 거 기억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277페이지 가보시면 10번에 건축물 및 구중 위치 9번도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 위치 이렇게 건축물 구중 위치나 지적기준점 위치도 여기에 등록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279페이지 피어 보시면 경계점 좌표 등반 나올 겁니다 거기 보시면 장단점이 설명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정밀성이 높다는 것은 장점이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단점이 있다는 것이고 작성 지역에서 의무적 작성 비지적 여기 별표하시고 거기 보시면 도시개발 사업 지역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확정 측량한 지역이나 축척 변경 측량한 지역은 반드시 작성한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한 지역에서 토지 경계 설정과 지표상의 보고는 좌표에 의한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즉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의 지적도 특색의 아까 3개가 있다 제명 다음에 좌표라고 썼다 경계점과는 거리를 소수 둘째 자리인 센티미터 단위까지 등록했다 도각선 우측 하단에 이 도면에서 측량할 수 없다 그럼 도면가로 측량하면 어떻게 하느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은 좌표에 의해서 측량합니다 즉 일반 지적도 이미 하도일 때는 도면가로 측량하지만 그래서 이런 표현을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0페이지에 보면 등록사항 중에 양가로 3번 6번 즉 부호도 좌표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제나 이건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